신중하게 화료와 선회를 심으며 각각의 식감을 느껴봅니다 화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씹게 되면 약간 비릿한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호 같은 경우에는 먹었을 때 비릿한 냄새보다는 약간 감칠맛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씹게 되면 쫄깃쫄깃한 맛을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맛이 차이가 조금 얼등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화료가 쫄깃할 것 같다는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선회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? 음식이 맛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사실 시각적으로 봤을 때 87%를 차지합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료를 딱 바딱 바딱 이렇게 삐는 그런 화료를 바라보면 신선하고 맛있겠다고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깊은 맛을 즐기는 그 위식가들에 따라서는 또 선호 같은 그런 약간 발효된 것을 즐기겠죠 그렇죠 완전히 그ی가 상 vie 있고 깊은 맛을 느낄 수 zawsze 없을 때